이게 자동이 된다는 게 어떤 걸까요? 단전호흡이 자동으로 되면 퇴식이에요. 참나각성이 자동으로 되면 참나의 안주라고 해서 견성했다고 합니다. 양심성찰이 자동으로 된다는 건 여러분 안에서 탐진치, 욕심 솟구치듯이 그 기본값이 있죠? 여러분 양심도 여러분의 기본값이 돼가지고 노력을 안 해도 육바람이 솟구치는 경지가 와요. 이거 3개가 다 자동으로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일지보사면 죽이죠. 일지면 할만하죠. 일지면 놀아도 아 진짜 나 공부 안 할래 하고 있어도 뭐예요? 육바람이 솟구치고 참나가 흐르고 현존하고 단전이 뛰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최고죠 여러분. 놀았는데도 단전 뛰고 있고 참나각성돼 있고 참나현전 느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느껴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자기가 늘. 이 정도 자동으로만 후천적 노력으로 원래 있는 거를 자동 수준으로만 벗겨놓으면 이게 기독교에서 성화됐다 하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좀 거룩해진 하나님 자녀급이 딱 이 정도. 이게 칭의의 비밀은 참나각성에 있고 성화의 비밀은 양심성찰이 있고 영화의 비밀은 단전호흡에 있습니다. 이거 세계 자동이다 일찌다 그러면 이미 영화의 답도 얻은 거예요 사실. 이해되시죠? 칭의는 이미 기본으로 했고 참나각성. 성화했고 영화의 비밀도 풀었어요 사실. 그래서 한 2지쯤 되면 영화까지 사실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인류가 성장하는 단계는요. 칼같이 정해져요. 종교 불문하고 이건 공식이에요. 그 각 종교에서 자기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공식이 있어요. 원불교에서는 이 영화 얻는 거를 저희 영어 비결 보셨으면 이 호흡하다가 일지보살에서는 태식이 이루어지고 이지보살에서는 뭐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2단쯤 되면? 불교식으로는 일지, 이지고 도가에서는 단이라 그래요. 1단. 첫 번째 단을 1단, 2단 그래요. 구전한 단이라고 옛날부터 선호공에도 나옵니다. 아홉 번 단을 구우면 진짜 단이에요. 한 번 구운 단이 태식한 단이에요. 두 번 구운 단이 사실 이게 영화의 비밀입니다. 두 번 구운 단이 뭐냐, 이거 현주라고 해서 영어 비결을 보면 현주 만드는 법 나와 있습니다. 제 영어 비결이 설명돼 있습니다. 태식하고 한참 뒤에 기운이 돌고 돌다가 대주천이 끝없이 이루어지다가 상단전에 구슬이 생겨요. 그럼 이 구슬이 참나랑 양신과 구슬이 딱 만나면 이지보살에 영단이라고 해요. 원불교에서 신령한탄, 정신과 기운이 뭉친 거 이거 얻으면요. 기독교시가 말하면 부활의 비밀 푼 양반이에요. 이건 영화까지 얻으신 거예요. 참나각성은 일주보살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참나각성은 어차피 일지되야 돼. 왜? 아직 양심을 모르거든요. 참나 진리를 모르는 참나각성이라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참나각성은 참나가 있다. 현존한다는 건 일주보살이면 아는데 참나가 어떻게 생긴 참나냐? 양심 덩어리인 참나다. 그 양심 덩어리 참나가 늘 흐르는 건 일지되어야 되겠죠. 양심의 마음이 솟구치는 것도 양심의 진리를 투처리하는 것도 일지되어야겠죠. 퇴식이 시작되는 것도 일지죠. 이 세 개가 다만. 그런데 문제는 일지 전에도 퇴식이 먼저 시작될 수 있고 한 과목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합격은 못 하는데 평균 대부분은 60도 높지 않나요? 여러 과목 합쳐서 우겨도 꽈락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한 과목이라도 꽈락이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 영계고시도 비슷합니다. 과목이 고루 돼야지 한 과목이 너무 처지면 안 돼요. 이 세 개 고루 하시면 인류가 진화합니다. 일지보살은 진화한 인류예요. 보살로 진화해버려요. 자동이에요. 기본 베이스가 달라요. 기본값이 달라졌어요. 기본값은 여러분이 노력 안 해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 안 해도 탐진치는 쉬지 않고 솟구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노력 안 해도 육바람이 쉬지 않고 솟구치고 단전이 알아서 단전호흡을 하고 참나가 늘 현전에 있다면 죽이겠죠. 이거 만들어 놓는 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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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